어서오세요 자 로얄 로더에서 살인자의 아들 한떼어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 오늘 정말 멋지게 등장을 해주셨어요 왼쪽부터 바라보시겠습니다 아 여유로운 느낌 이제 혹시 파이팅도 느껴볼 수 있고요 정면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정면 자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면 아래도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살인자의 아들 한테오 역할의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자 정면 뒤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정말 많은 매체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 네 손을 흔들어주시는 이 여유로운 모습 자 이제 혹시 잠시 무대에서 대기해주시고 네 손을 흔들어주세요 이 영상도 이상한 포지션이 흔들어 주시기 네 손을 흔들어주세요